자, 그럼 이제 우리 경우에서 거의 다 따져봤거든요. 뒤로 갈수록 정말 어려운데 안 중요해요. 앞으로 갈수록 정말 중요하고 앞에 있는 것만 써요, 보통. 뒤에 거는 그냥 제 입장이 있잖아요. 강의하는 입장.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는 척하거나 시험 볼 때나 좋은 거고, 우리 아는 척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쉽고 중요한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Exclusive Join이라는 건데 배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A의 입장에서는 B와 관련된 건 싹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만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Exclusive Left Join인데,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자, 여기 토픽 테이블을 보시죠. 토픽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게 누구예요? 오라클이에요. 그쵸? 그럼 저 오라클만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저도 이 수업 만들기 전에 Left Join만 썼거든요. 이넛 조인이 더 좋다는 얘기 듣고, 이넛 조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경우에서를 따져보지 않은 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써본 적은 없는데, 이걸 이제 이런 기능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아, 이거 써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마 제가 몰라서 안 써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답설이 많네요. 안 중요하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여기에만 있는 오라클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Left Join은 어때요? 오라클뿐만 아니라, 오른쪽 테이블에도 있는 걸 가져왔고요. Inner Join은 어때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왼쪽에만 있는 걸 배제했어요. 그럼 우리 뭐 한다고요? Exclusive Left Join을 하게 되면, 어느 특정 테이블에만 있는 것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Left Join을 씁니다. 이만큼을 제가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왼쪽에만 있는 거거든요. 왼쪽에만 있는 걸 획득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널인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왜요? 자, 이렇게 해서 AID Isional 잘 동작하는지 한 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clusiveLeftJoin, 그리고 또 누구예요? PullAutoJoin 이런 애들은 이런 기능을 위한 전용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SQL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LeftAutoJoin, 그리고 InnerJoin 이라고 하는 개념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면 이걸로 일단 쓸모가 가장 많고요 절대적으로 많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우의 수 다 따져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저도 써본 적도 없어요 뭐 CrossJoin이니 뭐니, NaturalJoin이니 이것저것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로 고수가 되는 과정에서 공부해보시면 되겠죠 저도 아직 공부 안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Join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잘해봤습니다 Let's go gamma 해보 전 생 아 com